하하하하하하하 아빠! 응? 아빠 근데 멸치는 이렇게 작은데 어떻게 안 잡아먹혀요? 그건 음... 멸치가 큰 물고기처럼 몰려다니기 때문이지 그게 왜요?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도 여러 사람이 거들면 이겨낼 수 있는 거야 어떻게? 자, 아들 인생을 살면서 힘든 일이 생겼을 때는 응? 혼자 해결하기보다 함께 딱 협력해서! 하나 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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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악! 으악! 하핳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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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핳!